일산에 있는 코스더커에 왔는데 사람이 엄청 많네 코스더커 들어갈 때 입구에서부터 줄 서는 거 처음 본다 내 앞에서 두 수리비를 다 하고 있는 건가? 나 한 번도 못 들을 수 있는 건가? 또한 파워크 대선, 카페 삼자리를 꼭 잡아주시고 이 쪽에 사람들이 관심 없는 쪽은 확 관심도가 확 떨어지는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한다니까 최선을 다 하다니 그렇게 한 번 빼면 왜? 저는 피자를 먹어야지 오전 기체는 다 한 번에 찍어 줍니다 오전 기체는 다 안받아오는데 고기, 고기, 귓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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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또한 다음날이 해주는 지식이 많아 감사합니다.